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샤의 러시아어 클래스입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보셨는데 수능을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공부를 또는 일을 빡세게 했으면 뭐해야 돼요? 그쵸, 이제 휴식을 잠깐 취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수능에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러시아어 해설을 할 건데 해설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아, 저는 이런 게 어려웠어요. 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부분을 제가 더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유롭게 Q&A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보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늦었는데 최대한 또 빨리 답변을 달아드릴 건데 그리고 자꾸 이상한 거 보내시는 분들 자꾸 아이돌 노래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는데 왜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유라도 좀 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1점짜리였습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숫자가 약하신 분들은 꼭 수사 다시 복습을 해주세요. 70이죠. 그쵸? M이 들어갑니다. 70. 1873년도에는 브라치아, 브라치아가 누구예요? 형제들. 그쵸? 그래서 A가 들어갑니다. 브라치아, 니키지느, 니키지느 형제들은 открыli, 그쵸? открыli, R가 들어갑니다. 오픈을 했습니다. 열었습니다. 오픈을 했습니다. 벤제, 벤자는 뭐예요? 도시명입니다. 그쵸? 그래서 대문자로 돼 있고 자, 즉, 즉, 즉 뭐예요? 서커스? 가가 들어가죠. 자, 온, 시타에츠, 쌔음, 스타룸, 브라시 자, 온, 누구예요? 온, 그는 그쵸? 서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커스는 시타에츠, 여겨지입니다. 그쵸? 시타에츠, 아, 여겨지다. 쌔음, 스타룸, 브라시 러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서커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르까 그쵸? 마르까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겐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까는 우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우표는 옛날에 저희 때는 이제 할 게 없을 때 우표 모으고 그쵸? 그림 같은 거 모으고 한국에서는 뭐 해서 딱지 모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쵸? 포켓몬 딱지 이런 거 자,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우표를 모으는 취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르까 우표. 그쵸? 꼭 알아두셔야 할 단어입니다. 여기서 틀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자, 발음 문제 항상 나오죠. 야, 불, 나프, 스트레이츠, 스프리지, 디안, 땀 자,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모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모음은 우리가 항상 강세를 찍어가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죠. 자, 야, 불, 나프, 스트레이츠, 스트레이츠 강세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야, 불, 나프, 스트레이츠, 스프리지, 디안, 땀 나는 대통령과의 스트레이츠 만남, 미팅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쵸? 미팅에 있었어. 자, 스트레이츠 강세를 받으니까 발음이 뭐예요? 얘 발음이 그대로 납니다. 자, 1번 자, 얘가 강세를 못 받으니까 뭘로 발음이 돼요? 이로 발음이 되죠. 그쵸?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공장 근처에는 적다, 뭐가? 나무가 적다 라는 문장이었고 2번, начинается, 시작됩니다. 아, 베젠네 뭐야? 아, 베젠네. 점심 시... 점심 페리르프, 휴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심 휴식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쵸? 점심 브레이크 타임 자, 페리르프 1로 가죠? 또 얘가 강세를 못 받았네? 그러면 2로 발음이 되는구나. 알고 계시죠? 자, 3번 남자애들은 이그랄리, 놀았습니다. 나비리구, 매력 뭐예요? 매력 변이죠. 그래서 바다가 있으면 해변이 되겠죠. 강이 있으면 강변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해변에서 놀았습니다. 나비리구, 우루 가자 강세가 그래서 얘가 강세를 못 받으니까 이처럼 발음이 됩니다. 미리구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또 뭐예요? 제2의 전치격 우리가 장소를 얘기할 때 남성 명사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제2의 전치격을 쓰는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얘네는 특이하게 예를 쓰지 않고 우루 쓰죠. 그래서 강세는 무조건 우루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초반에 다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루 가니까 이루 발음이 된다. 자, 4번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приехали. 그들은 왔습니다. 이즈 라즌, 다양한 디리벤, 예 어디서 왔어요? 디리벤야, 디리벤야 뭐예요? 시골 또는 마을 다양한 시골에서, 다양한 마을에서 그들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리벤, 예는 예로 강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 갔으니까 예가 그대로 들리죠. 디리벤, 예, 예. 자, 5번 Сейчас выступает известный півец Сейчас, 지금은 выступает, 공연합니다. известный 유명한 півец півец 누구예요? 가수? 그렇죠? півец 얘가 강세를 못 받으니까 이로 발음이 된다. 그렇죠? півец 자, 그래서 보시면 답은 나왔죠? 답은 4번 자, 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짝 어려웠던 건 뭐다, 뭐냐? 자, 디리벤 그렇죠? 이 단어를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조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세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이 강세 문제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얘네들은 어떠한 그런 정확한 법칙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외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단어마다 외우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항상 발음하면서 공부할 거